난 카레 안 먹고 싶은데 난 카레가 먹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안 먹고 싶다니까 한식이는 뭐하냐 한식이랑 밥 먹으러 가야겠다 아 오늘 나 진짜 조개구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조개구이 같이 먹으러 갈 사람 없겠지? 나 혼자 먹어? 조개구이를 어떻게 나 혼자 먹어? 조개구이 같이 먹으러 가 싶은 저날 못 가 리미한테 근데 조개구이 뭐 먹으러 가야겠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태름아 어? 밥 먹었어? 먹고 있다 지금 카레 백 아 진짜 왜 백 난 못먹냐 난 이거 그거 있자 난 카레 안 먹고 싶은데 그럼 다른 방법? 난 카레가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처음에 만든 카레인데 형제 학군데 아 근데 안 먹고 싶다니까 어쩌라고 세상에서 처음 만든 카레인데 어떡하라고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아니 카레말고 다 라면 끓일까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라면이요? 라면이요? 아 카레랑 라면 빼고 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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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라고 쳤습니까? 돈까스 좋아해요? 돈까스 좋아요? 돈까스 좋아요? 아니 돈까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10명 중 9명 바로 넘어와 아 돈까스 카레랑 라면이랑 돈까스 빼고 다 아 아 아 진짜 너네들 배부르고 등 드시니까 좋더냐? 어? 네 네 네 오오오 밥 한 번 더 먹는다고요? 예 카레가 진짜 맛있나봐요 예 세상에서 처음 만든 카레인데래요 네 역시 카레 사이버 한식이는 뭐하냐 한식이랑 밥 먹으러 가야될까 아니 아니 왜 조개구이 먹으러 가실래요? 어? 갑자기 한식이랑 밥먹는다니까 조개구이 먹으러 간다는 얘기 하시는거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하하 아니 한식이랑 밥 먹으러 간다는데 왜 갑자기 조개구이 먹자 그래요? 내가 아까 조개구이 먹자 그랬는데 조개구이 안 먹는다 영옥선 불편하네요 아 네 손이 안먹기야 해요 타는데 안 불편하거든요 아 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네 네 한식이랑 네 니랑 네 네 한식이 이제 방송 중이야? 네 아니 미친놈이 잠깐만 한식이대 전화해보고 올게 그럼 네 하필 노래 제목이 Thank you Next라고? 네 Next 아 한식이 정신 나왔네 방송을 안해 얘는 뭘 뭘 어떻게 하자고 방송을 안하냐 그죠 여러분들 방중을 했다고 놀을 엄청 하고 껐다구 정신 못 차렸네 여보세요 저기 한식씨 어디 계세요 아 저 지하철입니다 어디가세요 볼일이요 아 오늘 사람들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오늘 하루종일 롤만 하시고 계속 방송하다가 끄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실화입니까 그건 이제 오해 입니다 오해 아닌거 같은데요 지금 신입이 월초에 방송도 끄고 롤만 쳐 하다가 지금 밖에 기어 나가는거 실화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아니 저 오늘 유튜브 올라온거 못봐주셨습니까 아 봤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느꼈는데 아 한식님이 이렇게 이런 가구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하필 오늘 올라온 바로 당일날 지금 롤 몇번 때려치고 난 다음에 방송을 밖으로 쳐 나가서 기어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가십니까 사촌과 약속이요 사촌과 약속이 있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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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승 상태로 시작한다고? 오호... 네? 지금 우리반 사람들이 방송품보다 승급전이 중요하신가봐요 이러는데요 어? 저.. 웃어? 지금 웃으셨습니까? 아직 정신 못차리셨네 예? 누가 그러냐고요? 지금 시청자를 상대로 지금 뭐 한판 뜨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말을 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 제가 사장입니까? 아니 사장님 말도 그렇게 하시면 아니 사장이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님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실게요 저는 이정도 할만한 능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예 오늘도 놀란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 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되게 이상하게 또 보러가시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다가 오늘 그냥 그대로 나가 뒤지십시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그대로 나가 뒤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 사장님 또 제가 집에 들어와서 내일 방송킬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저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월초에는 약속을 잡지 마세요 하시겠습니까? 아..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만입니다 자유의 시간을 네 회포를 푸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신을 못 차렸네 는 겐지 오늘r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